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이거 딜레이 너무 늦는 거 아 뭐야 어 뭐야 쓰레기 또 올라와 떨어뜨려 벌써 모르고 미안해 딜로 잡아오려고 했는데 낙사네요 솔직히 상단? 오케이 아 아 진짜 핑 핑그지 같아 안 모션이 안 보였는데 상단 어 그렇네 상단 상단 이렇게 좋은 꿀정보를 지금 알려주시면 어떻 아 지금 알려주면 어떻게 해요 이거 이때까지 뻘찌하고 있었어 이때까지 뻘찌하고 있었어 뻘찌하고 있었어 약공 대시마 맞는 줄 알았는데 상 상단 강공이 확정이었어 상단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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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았어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제대로 하면 돼요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뭐야 미친니? 그런 성스러운 거 쓰지마. 야.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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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넘어뜨리고. 상단 확정이에요. 아이고. 아파요. 아. 잠깐만. 뭐하니. 문제가 뭐하니. 하트 샤브도 넘어뜨리고. 상단 확정이에요. 상단 확정이라니까요. 오. 이산. 오. 오. 진짜 딜 드럽게 안 들어갔어요 뭐야 이제 로블인 거야? 아닌데? 뭐야 너 떨어져 뒤져 어 뭐야 피했고도 너 뭐야 왜 피해 상단 확정 이라고요? 왜 아이고 미안해요 그리피타 쓰지 말라고요 나는 상단 확정기가 있다구요 아이고 상단 확정기가 있다구요 나 나 뭐지? 너너뜨리고 상단 확정기 들어가요 왜 아까부터 넘어뜨리면 이 조만에 떨어져요 잘가요 왜 그거 막고나서 계속 왜 상단 강공을 넣어 그거 씹히는데 패딩 당하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들어와 상단 확정기 어이구 가브 안통이에요 가브 안통이에요 어이구 아프다 넘어져요 넘어져요 상단 확정기 아이고 아 맞다 이거 세미나 다다란데 이게 왜이래 야 난 왜이래 난 뭐해 아이고 넘어져요 상단 확정기 아 진짜 상단 확정기 많으니까 그냥 씹네 이거구나 아 아 아 아 아 계속 이러시네 이군 그러지 말으시나 어? 아 스테미나 없어서 아이고 오 예 맨 아이고 이거 리치 왜 이렇게 리치란다 오 헤링 하시는데 이제 아 안돼 풀이 들어가겠다 아이고 아 예 맨 아이고 잘못했다 너무 빨리했다 아 내 머리 쪼개져요 아 아 마 들어와 오 왜 안넘어져 돌진 들어와봐 돌진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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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나 죽었다 안돼 아 그래 지금 판적이 다르더라구요 가브 이거 푸는거 아까 했는데 가브가 계속 안풀려가지고 아 빡쳐가지고 이 아저씨네 안배우시나 배워요 두번이나 아 지금 몇번 당하는거야 똑같은거야 또 이뤄시네 또 이뤄시네 아씨 좀 그만좀 하세요 아이고 미안해요 상단 확정이에요 전부 ращ 맞는게 좋아서 그런것구더 이분 또 이런다 아 이분 좀 그만 그러시라고요 이분 이러지 마시라 또 이런다 야 나 왜 이러니 야 불안해 들어가서 다 죽어요